수원의 왼발의 지배자 염기훈 선수는 렉골 4개의 도움으로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원의 승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봐주시고 지금부터 접근판을 보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블루윙즈 선수들이 최고의 공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이 필요해요. 블루윙즈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은 줄 간단한 응원을 배워볼까요? 접근판을 보시고 함께 따라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같이 아길레오 식구들과 함께 응원 시작해볼까요? 먼저 2,3,4 수원 응원입니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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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후원을 외쳐보겠습니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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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